앞으로 홍익당, 홍익악당을 자꾸 키워가면서 수익도 나고 하면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서 보살도 하고 자기 생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려고 노력합니다. 왜 이게 소승적 승가조직이라면 이게 대승적 승가조직은 이래야 돼요. 지금 대승불교 표방하는 정단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. 거추장스러운 옷 입고 지금 거기 계실 게 아니고 석세랑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옷 입고 사회로 들어가세요. 그래서 육바람이를 자기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육바람이를 구현하고 밤에 또 모여서 수련하고 낮에도 모여서 서로 스터디하고 수련하고 그러면서 바로 또 사회 구현하고 내 재능을 이 사회에 아주 신바람 나게 쓰고 있다라는 기분도 느끼면서 동시에 생계도 해결하고 거기서 도덕당한 조직. 앞으로 나라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요. 일단 민간에서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. 저희가 실험해 볼 겁니다. 같이 한번 연구하셔서. 지금 다들 뭐 입시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다 보면 다 부질없어요. 어차피 취업 안 돼요. 좋은 대학 나오고 뭐하고. 어차피 다 저기 실업으로 다 분류됩니다. 나중에. 그 학벌 없는 사회 추구하는 그 단체만 해산했잖아요. 더 이상 학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. 다음부터 취업이 안 됩니다. 자체 해산한 것도 있어요. 더 이상 학벌이 문제가 아니다. 이거 좋은 대학 나왔지. 답이 없더라. 지금 막 미친 거죠. 우리나라가. 취업도 안 되는데 그 중간에 엄청나게 지금 한 가정이 파산에 이르면서까지 투자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남은 게 없다는 거. 이게 최악인 겁니다. 지금. 투자해서 남은 게 있으면 저도 뭐라도 그건 무느니. 투자해서 남은 게 있으면 보내볼 만 하잖아요. 지금 투자해서 남은 게 있냐는 거죠. 엄청나게 꼬라받고 결국 그 결과가 취업이고. 취업 실패고. 결국 이 사회에 제대로 참가하지도 못해요. 그래서 뭐야 뭐야. 어디로 갑니까. 편의점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. 한 번 편의점으로 발 디면 계속 편의점 인생이에요. 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한 번 알바를 뛰면. 왜 알바라도 뛰지 그러냐. 알바 시작하면 알바의 길만 계속 열려가요. 이 사회가 그렇게 무서워요. 사회는 또 그런 사람들을요. 야 알바가 뭐가 중요하니. 너의 재능을 편다는 게 중요하니.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아니죠. 언제까지 알바 할 거냐. 이렇게 봅니다. 사회도 그렇게 봐주면서. 낙오자라고 부르면서. 또 취익도 안 시켜줘요. 더럽게 시험 보는 거는 또 힘들게 해놨어요. 최악이잖아요. 결국 이 와중에 재미 보는 건 빼기 든든한 사람들만 재미 봅니다. 그러니까 금수저론이 나오는 거죠.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. 어떤 시험도 보니까 다 지금요. 부자들이 유리해요. 힘 있고 부자들한테 유리합니다. 지금 입시가 다. 수시가. 그래서 제가 수시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해 본 거예요. 취지는 좋아요. 그런데 절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. 결국 그 결과를 조사해 보세요. 우리 예전에 수시 없을 때랑 비교해서 결과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. 명문대생이 도대체 그 가정 환경 조사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. 얼마나 늘었는지. 강남 사람들이. 있는 집 사람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. 왜 그렇게 됐을까.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걸 개선할 거로는 안 보이더라고요. 이런 거 되게 안타깝습니다. 저희는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. 우리라도 준비하자. 보살 조직 만들고 각자 자기 재능을 이 보살도를 승화시킬 수 있는 분들 모여서 생계도 해결하고 그런 조직. 도도 닦고 생계도 해결하고. 협동조합식이 좋으면 협동조합이라도 만들어서 실험해 볼 생각이. 홍의각당에서 다 취직시켜드리고 싶어요. 온 국민을. 길만 있다면. 그리고 보살도 하시라고. 알바니 뭐니 그런 게 아니라 보살도 하시라고. 여러분의 재능을 양심에 맞게 펼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는 거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고 당당한 보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의 재능을 양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흥분해 보겠습니다. 흥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